당신 뭐야, 미쳤어?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이고 아마도 이곳은 평행세계인 것 같네. 여기가 평행세계야? 아, 정태흐리가 똥을 밟았는데 잘생긴 똥을 밟았다며. 김예가! 대하께서 누구를 쫓아? 여자? 쫓기던 여자는 잡았습니까? 형아, 형이 형님이야. 맞아. 신분을 모른다며. 정태흐리와는 무슨 사이인가? 눈 깜짝할 사이? 난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. 내가 사는 세계에 발이 묶이는 이유 같은 거 없을까? 난 자네랑 이렇게 있는 게 좋거든. 난 당신 몰라. 당신은 날 왜 아는데? 정태흐리. 내가 자넬.